어느 한 호텔, 약 200명의 인원들이 곡객리와 삽을 들고 호텔 로비와 호텔 내부를 마구잡이로 박살내고 있습니다. 호텔 종업원도 혹여 본인에게 피해가 될까봐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치고 밖에서는 시민들이 벌벌 떨며 몸을 숙이고 구경 중인데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조폭들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조폭으로 보이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보호해야 할 군인들이 일반 시내의 건물을 다 때려부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군 특수부대가 조폭들이 운영하는 호텔을 다시는 운영 못하게 망가뜨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동북지역, 해베이성의 석가장 평범해 보이는 50대 남성 2명이 진보판이라는 호텔에 들어갑니다. 이 남성 중 한 명은 중국 허베이성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제27군 총사령관인 친회의장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사우나를 즐기던 친회의장은 실수로 찻잔 하나를 깨뜨리게 됩니다. 친회의장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찻잔값의 5배를 물어주겠다고 호텔 종업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조폭 출신이던 종업원은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며 찻잔값의 100배를 물어내라고 큰소리 치는데요. 그러자 친회의장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여기 사장 나오라 해! 를 외치자 종업원은 오히려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사장 만나려면 100만원 내놓던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그는 나 군 총사령관이야! 하고 신분을 밝히며 더 이상 까불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죠. 하지만 역시 근본부터 썩어빠져 눈에 별게 없었던 종업원은 니가 군 총사령관이면 나는 시진핑이야! 하며 남성을 조롱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친회의장의 운전병이 급하게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평소 친회의장이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사건을 무마시키고자 찻잔값의 10배를 물어주고 총사령관인 친회의장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흑사회 조직원들이 무기를 들고 나오면서 친회의장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찻잔값의 100배를 배상하라고 협박했고 어쩔 수 없이 친회의장은 찻잔값의 100배를 던져주고 이 호텔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흑사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베이성을 장악하고 있던 흑사회들이 경찰, 검찰, 정치 측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들이 흑사회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사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 총사령관 친회의장을 건든 것입니다. 군 총사령관이라는 직책은 능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요. 친회의장의 아버지는 국방부장 동생은 부사령원 출신으로 초엘리트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또한 친회의장이 나중에 아버지처럼 국방부장을 맡기도 했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중국 인민군의 장성급 라인을 차지하려면 중국의 최고 라인급에 해당하는 인물들과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친회의장은 중국 시진핑 라인의 최측근이었던 것입니다. 호텔에서 쫓겨난 친회의장은 그 즉시 부대에 복귀하였고 각 부대에 연락하여 특수부대 집합 명령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특수부대는 순식간에 호텔 진보판에 집합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호텔 외부를 장악하였고 곡괭이와 삽으로 호텔 내부의 로비부터 시작해 전체를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호텔 내외부가 완전 개박살이 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조직원들이 흑사회 두목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호텔에 박살을 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흑사회 두목은 곧바로 평소에 뇌물을 주던 고위공직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를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자기 부하 몇 명과 현지 공안국장을 포함한 공안 20명 정도를 데리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총기 소지가 불법이었지만 조직의 뒤를 봐주고 있어 권총까지 챙겼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조직 두목을 기다리고 있던 건 바로 완전 무장한 특수 부대원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당황했던 공안국장은 그래도 흑사회 두목 앞에서 허세를 부리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호통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회의장이 등장하였습니다. 총사령관보다 한참 아래 직급인 공안국장은 마치 이등병의 모습을 보이며 총사령관에게 칼각 격려를 하였고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네가 할 바 아니다 라는 친회의장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안국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도망치며 조폭 흑사회 두목에게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마라 고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분위기 파악이 된 조폭 두목은 친회의장에게 많은 돈을 찔러넣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친회의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호텔에 마저 싸그리 부순 뒤 니놈이 중국에서 절대 다시 발 못 붙이고 살 수 없게 만들겠다 라는 말을 남긴 채 군인들을 이끌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던 조폭 두목은 허베이성 부시장을 통해 친회의장에게 거금 3억 5천만 원을 줄여 여러 번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최측근인데다가 권력도 막강한 그는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돈은 됐고 호텔을 다시 잘 수리해놓아라 내가 다시 한 번 더 호텔에 박살을 내게 되면 없던 일로 해줄게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조폭 두목은 어디론가 도망가버렸고 그 지역의 흑사회 조직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국 CCTV에 방영이 될 정도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친회의장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군대를 움직였다는 죄목을 붙어 가벼운 징계를 받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던 대륙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악행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흑사회 조폭들이 중국 특수부대에 참교육 당하기 전에 한국 특수부대에게 크게 혼나게 됐던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 흑사회 조폭들이 다시는 한국에서 까불지 못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차이나타운을 장악한 중국 조폭들을 한국 경찰기동대가 투입하여 참교육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자 중국의 흑사회 조폭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사회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세력을 장악해 그 일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영화 범죄도시를 보면 그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흑사회 출신들의 세력 다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은 원래 흑룡강파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연변 흑사파와의 전쟁에서 참패한 후 흑룡강파의 남은 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면서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가리봉동을 장악해버린 연변 흑사회 조직원들은 작은 조직들을 하나둘씩 흡수해버렸고 한국 조직폭력배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도박장, 노래방, 오락실 등을 운영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으며 주변 한국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뜯어갔지만 한국 상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상인들은 힘겹게 살아가던 도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에서 흑사회 출신 조선족 조폭이 흉기를 휘두른 강력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영등포경찰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지역경찰관뿐만 아니라 형사까지 대동하여 사태를 진압하려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폭들과는 달리 눈에 뵈는 게 없는 흑사회 조직원들은 각종 흉기를 들어 경찰들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경찰들은 쉽게 진압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경찰 기동대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흑사회 출신 조직폭력원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경찰 기동대원들은 나타나자마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기를 들며 위협하고 있는 조선족들을 싸그리 정리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단숨에 제압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경찰 기동대는 군 특수부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테러 작전과 수많은 임무수행을 하여 경험을 쌓았던 그들에게 무기를 든 흑사회 조폭들은 그저 장난감 칼을 든 아이의 모습같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경찰 기동대가 여러 지역에서 맹활약을 떨치자 그 후로 흑사회 조폭들의 폭행, 절도, 업무방해, 상해사건 등의 신고 건수가 크게 줄게 되었고 그 전과 비교하여 범죄율의 10분의 1인 수준으로 되어 한국 상인들의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림동 일대에서 식료품장을 운영하는 상인은 최근 흑사회 조폭들로 인해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경찰들이 안전을 확보해 주니 더욱더 안심된다라며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주 목적은 범죄 예방이라며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기동대를 투입해 다시는 흑사회 조폭들이 시민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쉽게 흑사회 출신을 건드릴 수 없었지만 한국 특수부대 출신의 경찰 기동대 앞에서는 그저 하루강아지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국경에 없어져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왕래하는 만큼 그만큼 외국인의 눈골 사나운 행동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는 한국에서 나쁜 짓을 못하게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한국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군인분들과 경찰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